음? 여기 처음 보는 집이 있죠? 어? 새로운 슈퍼맨 집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사는 집이구나 아, 음악에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어허... 슈퍼맨이 뮤지션인가? 그런가 보다 심지어 신혼? 알콩달콩 감성 넘치는 이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뭐야? 아침 7시에 누가 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주인 같은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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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다리를 어디서 보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나도 저 실루엣이 익숙한데? 하우야? 어? 하우야? 어 뭐야? 하우야 왜 여기서 나와? 아 여기가 바로 강구자가 새롭게 이사한 집이래요! 어쩐지 집에 갬성갬성 넘치더라 저희가 정든 자양동을 떠나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신혼 느낌이 좀 안 났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약간 좀 뭔가 미안함 같은 것도 좀 있었고 하고 방이 좀 얼마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자. 어디 가? 아니 한 걸 하고 이걸 갖다 주고 있어. 누구한테? 응 바깥농님한테. 집에 가져가려고? 집은 바뀌어도 이 바깥농님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예요. 이거 이거 다 가져가려고 이거. 이것도 가져가고. 저기요 가져가. 다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넘친다. 다 주고 있는 거야. 뭐 가져주려고 그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우리 하루에 살아가자. 좋겠다. 아이고 저기 다 걸려있어 지금. 대박도 줬어요. 우리 집 이사 왔으니까 감독님들한테 집 소개해볼까? 네. 아니 저런 소품들이 감각이 있어.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느낌있게 배치했네. 이 방은 뭐가? 무슨 방이에요? 가족방. 가족방? 우와 맞았어. 짜자잔. 예뻐요 정말. 이 방에서는 뭐 하는 거야? 코 하는 데. 코 하는 데야. 누구랑 누구랑? 아빠가 엄마가 오네. 아빠랑 엄마를 해보래. 여기는. 파워하우스의 주방. 여기는. 대닝 여기 좋다. 그래서 하워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서서 한 바퀴 바라보잖아요 그치? 여기 카페 같다. 화장실. 아빠 엄마가 제일 공들인 데야. 이야 타일도 예쁘네요. 하우집 가자. 하우집 갈까 하우 방. 하우 방이 생겼어. 이거 얼마나 좋아. 에이 아우. 에이 아우. 이거 하우 방이죠. 어디 보자. 짜자잔. 짜자잔. 아유. 너무 예쁘다. 그동안 사실 하우가 방이 없어서 침실에서 같이 지냈었거든요. 이제는 아끼차기한 하우만의 아지트가 생겼네요. 좋겠다 하우야. 하우 방. 하우 방. 하우야. 하우 방 생겨서 좋아? 네. 찐대 여기 누웠어. 찐대 좋아? 아유 좋아. 찐대 좋아해? 네 살이어도 자기만의 방이 있다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하우 옷장도 생겼지. 신발도 있고. 신발도 있고. 패션이 스파. 이거 신발 있다 하우야. 한번 신어볼까? 이것도 신발 모자. 엄청 비싼 거다 하우야. 왜? 비싼 거야? 아니 비싼 거다. 비싼. 아니 비싼 말이야 비싼 거다. 안 걱정돼서 못 신어 못 신어. 아 비싼 거라. 그러다 발이 커버려요. 아 쑥쑥. 안 좀 먹을 거야. 왜? 돈이 없어요. 밖에다 뭐가 돼? 돈대. 밖에다 돈대는 거야. 누가 그때 배운 거야? 하우야. 아빠는 커피 한잔 할까? 하우는 뭐 마질까? 하우는 얼른 요구르트 먹고 아빠는 커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먹자. 뜨거워? 어 이건 뜨거워. 뭐가 보여요? 하우는 안 보여요. 하우는 뜨거워. 안 보이니까 쓸 거야? 빨리 써. 짠. 아니 뜨거워 안 해. 괜찮아. 짠. 아이 뜨거워. 아이 괜찮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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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공간 좋다. 여기가. 창밖을 바라보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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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먹는 거 봐. 저거. 저 옛날 집에. 응. 별로 많이 살고 있어? 그렇지. 이제 옛날 집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행복하게 또 살고 있어. 그래서 아빠가. 감회가 새로워. 그래서 아빠가 저기 한강에서 운동하면서. 아 저기 살아야지. 저기 살아야지. 그랬던데야. 대비 아빠 꿈의 집이구나.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열심히 일했다고. 저. 파란 하늘을. 갖고 싶었다고. 아빠의 꿈을 아니? 하우. 너무 좋겠어요. 하우. 하우야 아빠 진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먹으면 안 돼? 왜? 꿈이 일었으니까 이제 유효갈로 돌아오셔야죠. 아니 뭐 육아 중에 사색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어요 아빠. 그래. 하우야. 빨대 꽂아줄까? 응. 하우 빨대가 어딨냐. 아이 그 밑에. 오 빨대 위치를. 어디. 그 밑에. 하우 모르는 게 없네. 하우야 너 어떻게 아빠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진짜. 아빠의 삶에 걱정이 없어. 그래.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네 덕이 커. 하우야 아빠 너무 좋아 지금 행복해. 진짜 행복하겠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아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간다.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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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전에 내가 엄마랑 떨어질 때. 울고 그랬어요.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응대.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할게. 어휴. 어머나. 너무 쿨한데? 안녕. 다음에 또 왔나? 다음에 또 왔나? 아빠랑 있어 버릇하면 이게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아 많이 컸다. 이리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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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왔나. 그리고 또 왔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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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이